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PSK 되겠구요. 코드번호 319-660 되겠습니다. 오늘 1월 8일 오후 3시 35분 장 마감됐는데요. 48,700원으로 장 마감됐어요. PSK 조금 빠지는 모습으로 종료가 됐죠. 근데 뭐 크게 신경쓸 게 없는 게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대망의 10만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 PSK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로 당연히 크게 묶여있고 지금 왜 오르지 않냐 삼성전자 관련주인데 안오르냐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고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장세는 그렇게 사실 행복을 의미했거든요. 하라코 행복.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쏠릴 여력이 없었다. 다 대형주들. 오늘 현대차, LG화학 이런 것들 다 많이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했잖아요. 네이버도 오르고요. 이런 부분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거래량은 어느정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네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에 이어 오다가 이 차트 잘 기억해두세요. 이 차트가 어떤 거냐면 주식은 뭐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늘 이런 구조에 이런 구조에 그 상승과 하락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옆에다 띄워둘게요. 음 이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딱 띄워두고 계속 필요해 어 옆에다 띄워둘게요. 띄워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띄워둘 거고 자 이 그림 기억해두세요. 왜 이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이게 왜 흔들렸냐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락이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빠지더라도 많이 빠질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이 이만큼만 실행될 수도 있고 이만큼만 실행될 수도 있고 이만큼만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만큼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나서 이것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다시금 여기서 A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행보를 좀 그리든 좀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한 이 정도 매몰대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다시금 흔들리다가 상승, 상승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60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0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말하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져요. 자,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죠. 여기서 상승, 상승 받다가 깨지죠. 다시금 상승하다가 또 깨지죠. 근데 여기는 비교적 잘 지켜줬어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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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이런 식으로 나와줬어요. 이거는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가 되는 거죠. 또 다시 A 구간 찾아 들어가려고 보다보니까 어? 어? 계속 오르네. 횡복하네. 그러다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성립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금 A 부분을 찾아서 헤매야 돼요. 어? A 깨졌죠? A 깨졌죠? A 이렇게 A 구간에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다보면 A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이쯤에서 매수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매물대라면 이 상승 구간에 추가적인 추가 매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종목이라면 뭐 이렇게 이렇게 빠진다면 이 A 추세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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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지금 PXK라는 회사가 워낙 제로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이스트립 분야에서 세계 1위 그리고 어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도 1위입니다. 80% 이상 돼요. 어 반도체 관광액을 제거하는 기술 음 제로가 워낙 좋죠. 그러면 이 추세선이 한 번씩 끊길 때마다 우리가 이 구간에 A, B, C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분명히 매수 타이밍이었고 여기도 타이밍이었고 여기도 타이밍이었고 여기도 타이밍이었고 또 여기도 타이밍이었어요. 어 이거는 행보라고 칠게요. 행보라고 치면 여기도 타이밍이었어요. 여기도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 이거는 좀 추세가 빠지니까 지켜볼만 하겠죠. 어 우리는 이 꺾이는 라인에서 이 꺾이는 라인대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이쯤에는 팔고 나올 수 있게 움직여주면 물리는 일이 있다 없다 잘 없어요. 물론 회사의 악재가 통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장이 쭉 빠져서 같이 하락하는 동반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런 경우가 정말 잘 없단 말이에요. 어 이 법칙 하나만 본인이 잘 지켜놔도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하락을 막을 수도 어 하락전에 빠져나오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손실을 작게 줄이고 올라갈 확률을 높이는 게 우리 주주분들 입장이거나 예비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봉으로 한 번 살펴보면 연봉 음 주봉 주봉으로 한 번 살펴보면 이런 상승폭에 분명히 이때는 매수가 들어갔 이쯤에는 매수가 들어갔어야 돼요. 이쯤에서는 근데 이게 하락이 나오죠 왜냐면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대처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상승폭이 나와서 꺾이는게 나오면 이쯤에 다시 들어가는거에요 왜? A가 시작된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가 여기서 B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보그림이 나와요 빠지질 않고 이것도 A그림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긴 그런데 상승이 나오니까 이건 기다려보죠 이런 그림은 그리고 이런 그림은 이 법칙을 설명할 때 이 하락폭이 이까지 맞닿으면 이것도 다시 끊는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맞닿았죠 그럼 이러면 다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왜냐? 새로운 A가 출몰할 가능성이 이 부분이 출몰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근데 다시 꺼집니다 다시 매수 타이밍 상승 나오죠 하락 나오죠 하락 나오죠 여기 또한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상승 나오죠 행보 나옵니다 근데 살짝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A라고 생각이 드는게 일단 상승전자가 코스피 관련해서 충분히 올라졌고 원래 대형주가 강하고 난 뒤에 뒤에서 소형주들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어떤 주가적인 변동이 있을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급으로 예상 하는 바로는 기간매도가 좀 나오긴 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거래량은 늘었어요 개인 매물들이 많이 당겼다는 소리겠죠 계속해서 상승호제는 저는 예상해봐요 전 기간 요즘에 기간매도가 주가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더라구요 어쨌든 PSK가 좋은 종목이라는건 틀림이 없고 정리하자면 1번 삼성전자 신고가 또 달성 10만원대를 진짜 향해 갑니다 코스피 3200 갈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랑 주식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어요 2번 PSK 담고있는 재료 좋다 왜냐 반도체 주도주를 따라가지 않는건 바보짓입니다 3번 차트적으로 우상형의 기운이 강하다 우상형의 기운이 강하다 이 추세가 이렇게까지 꺾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추세선 밑으로 살짝 빠졌지만 다시 꼬리만 올려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되시죠 최근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구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구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거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5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구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구요 이런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구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ll önemli loose Snap sext 좋 mock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